아 나 궁 아 뒤지고 찼네 괜찮다 막판이 빡센 법이여 아무튼 예 7승 9패 아 안될줄 알았는데 그냥 딜러 했으면 금 2화 1 유지했다 내가 돌린 결과니 받아들여야지 남은 기간동안 다시 그랜드 마스터 1 올라가겠습니다 아 알파이 플로라 미친 밀면 그만하네 와 진짜 존맘게임 아 야 야 아 아 아 어이 퍼레스 왜 못 먹어 이거 할만함 진짜 할만함 진짜 할만함 나는 왜 이렇게 배치를 잘 본 적이 없을까 애들이 둠피 대처를 못해 일단 첫 번째로 둠피를 못 잡고 그렇다고 내가 호그를 들어도 애들이 안 쳐줘 끌어도 그냥 뒷보면 터져있어 오늘 윈드톤 잘 안되니까 볼 한번 적셔 어 지랄났네 뭐지? 에헤 모르겠다 아 아 그나마 이제 사람처럼 안보이게는 안하고 있어 사람처럼은 하고 있어 어 어 어 아 사람처럼은 하고 있어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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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지 알았다 이제 감 잡았쓰 원숭이 접습니다 돈피스트 할게요 요 그냥 네 아 나이스! 죽었거든. 걸어왔구나 주태식이. 그렇지. 툼피스트 승리. 이거 갑진 승리야 진짜. 많은 걸 배워갔어. 딱 돌아서. 아 겐지가 궁이 있었구나. 야 내가 진짜 잘했네 이거. 겐지를 밀어가지고 궁을 쓰게 만들었죠. 위다운 건 아니지만 이겼으니 오케이 입니다.